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윤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건데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이번 시험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뭐 풀어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뭐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또 문법에서 학생들이 어려운 ABC 고르는 문제 있죠. 그 문제 정도 까다로웠고 나머지는 문법 문제도 굉장히 쉬운 내용들 나왔었고 문화파트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여러분들이 답을 뭐 어렵게 찾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온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된 글자는 돼 있어.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라는 알파벳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자 이것은 하티피 돼서 하티푸라면 틀리 푸우는 동의어 전화기 내 전화기 알저디두 새로운 내 전화기다. 이런 말이 돼 있죠. 자 그 밑에 후와 그는 무디룬 장이다. 피 어디어디에 마우 하디 학원 알콤뷰틸 컴퓨터 컴퓨터 학원 장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 다음 2번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은 모음별과 같은 거 돼 있는데 모음별 물어본다. 모음교 순서 보면 되는데 이때 장모음까지 봐준다 그랬어. 그래서 봤더니 아 수쿤 운대 뒤에 우장목 와가 있으니까 우운 모음별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아 수쿤 우운 모음별 2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럼 문장을 해석해보면 할 뭐 뭐냐 아인 다카 당신은 가지고 있냐 와크툰 시간 너 시간 있니 물어봤더니 비 가는 말이 라 아니 아 나 마슈굴로 나 바쁘다 짓다 매우 나 너무 바빠 이런 말이 되겠네. 자 다음은 선지 보면 1번 무르타피운이 되어있는데 무르타피운 하면 상승하는 이라는 형용사에요. 다음 2번 마쿠 울람의 이상적인 합당한 3번 바르나 마주하면 계획 프로그램 4번 무바라툰 경기 5번 무스타쿠 발룬 미래 이런 명사가 되겠죠. 다음 3번. 자 3번 정답 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 되어있는데 뭐 이것도 굉장히 기초적인 어휘로 물어봤죠. 따가 들어가면 되는데 토마토 따마티 무대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책상 따오일라툰 그 다음에 비행기 따이라툰 공통으로 들어갈 철자 따가 되겠다. 뭐 이건 기본으로 잘 외운 사람들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 4번.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보기에 고른 거 어디인데 아이야 코다린 어떤 채소 투리이두 당신은 원하냐 당신은 어떤 채소를 원합니까 그때 비 가는 말이 우리두 나는 원해요 빈칸 빈칸을 원한다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알맞은 채소 명사가 골르면 되겠죠. 그래서 a 알 바살라 바살로 나면 양파 d 알키아 라 키아로 나면 오이 이렇게 되겠네. 그 정답은 a와 d b 알 바이다인데 바이든 하면 달걀 c 알 할리이바 할리이브 나면 우유 이렇게 되겠죠. 다음 5번. 자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무스타빠란 남자의 와 아싸이달리야투 약사가 얘기를 하네요. 카이파 아쿠드 내가 어떻게 테이크 합니까 하다다와 이 약을 이 약을 내가 어떻게 취합니까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물어봤더니 빈칸 아다와 약을 어쩌고 저쩌고 바우달 아싸이 저녁 식사 후에 약을 먹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명령이 들어가겠죠. 테이크 하세요. 코즈 들어가주면 돼. 근데 손질받을 땐 코즈가 아니라 뭐야 코즈가 됐어. 왜? 정관사 아랍에 어떤 단어가 오게 되면 연음을 해야 되는데 스크롤 끝난 단어가 오게 되면 연음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연음의 편의를 위해서 스쿤자리에 임의 모음껴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즈가 아닌 코즈 이렇게 된 게 돼있다. 그래서 코디타와 약을 테이크해라. 자 밑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 카이파 아답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일라 어디어디로 쏟기 시장 칸우칼릴리 칸칼릴리 시장 이집트는 유명한 시장이었죠. 내가 칸칼릴리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코디 탁시 택시를 타라 여기서는 코드 테이크해라 여기서는 타란 뜻이 돼있죠. 택시를 타라 민할 자니빌 아카리 되어있는데 자니분 하면 뭐 쪽 면 영어를 표현하면 사이드 이런 단어예요. 그다음에 아카로 하면 다르냐 해 놓았잖아. 그래서 다른 면에서 즉 다른 면 즉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부터 택시를 타라 이런 말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코드 택시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 표현 보면 이슬리스인데 이슬리스 하면 잘랐사 안타 동사의 명령형 안자라 다음 3번 이르카브 되어있는데 이르카브 하면 라키바 타다 동사의 명령형 타라 3번 이슬마오 되어있는데 싸미아 싸미아 예스마오 듣다 동사 이거의 명령형 들어라 5번 인질리 되어있는데 인질 하면 나잘라 연질로 내리다 동사의 명령형 내려라 이런 말이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지금 정관사 아랍에 위치한 명령이기 때문에 스쿤자리에다 이라는 보조모음을 지금 다 붙여준 표현이 되어있다. 그래서 테이크 해라 라는 명령을 가진 코드 이 표현에 와야겠죠.